초에니 바르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세번째 빛의 사후세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소론적인 가르침 사후세계의 환영들이 나타나다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두번째 투명한 빛을 알아볼 수 있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번째 빛의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가 밝아온다 이 세번째 빛의 단계에서는 살아있을 때 쌓은 까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초에니 바르도의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때쯤 사자는 자기 곁에 음식물이 따로 차려져 있고 옷은 수위로 갈아입혀졌으며 잠자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애통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자기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실망한 채로 떠나게 된다 이 시기에 사자는 소리와 색과 빛 세 가지를 경험한다 이것은 그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마침내 몹시 지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존재의 근원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행해져야만 한다 먼저 사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 사람의 의식 상태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자궁 안에 있는 동안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식 상태 꿈속의 의식 상태 기쁜 명상 속에서 평화와 환의를 체험하는 의식 상태 죽음의 순간의 의식 상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순간의 의식 상태 다시 윤네계로 돌아가 환생하기를 말하는 의식 상태가 그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이것들 중에서 세 가지의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와 환생을 원하는 사후세계가 그것이다 그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제까지 죽음의 순간의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이 그대에게 나타났으나 그대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하게 되었다 그대는 지금부터 나머지 두 가지 사후세계인 초에니 바르도와 히드파 바르도를 경험할 것이다 이제 그대는 내가 말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르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가왔다 그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대만이 유일하게 떠나는 자는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대해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유네의 수레바퀴 아래를 헤매는 것밖에 그대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다만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초에니 바르도에서 그대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대는 다음에 하는 말을 잊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속에는 그대를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대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라 아 나는 지금 불확실하게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나는 모든 환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놀라움을 접어두리라 그리고 어떤 환영들이 나타나든지 그것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리라 그것들이 바르도의 환영임을 나는 꿰뚫어버리라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내 사념들의 표현인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대는 내가 읽어주는 이 구절들을 잘 따라 외우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두려운 어떤 환영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투영되어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비밀을 잊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때 그대는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잠깐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은 밝고 눈부시고 미묘하며 무서울 정도로 빛이 난다 마치 봄날의 풍경 속을 가로질러 가는 신기루처럼 끝없이 물결치며 흘러간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빛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 빛 한가운데에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참 자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그 소리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몸은 살아있을 때 생겨난 그대의 정신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사념체이다 그대는 살과 뼈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그대 앞에 나타나든지 그것이 소리든 빛이든 광선이든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그대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모두가 바르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지금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명상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에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빛들이 그대를 당황하게 하고 소리들이 그대를 두렵게 하고 색채들이 그대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그대에게는 이 가르침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대가 이 가르침의 중요한 열쇠를 알지 못하면 그대는 빛과 소리와 색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윤에게 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평화의 신들이 나타남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49일 동안을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된다 그것은 그의 까르마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7일 동안에 그가 겪어야 하고 무사히 넘겨야 할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의 신들이 밝아온다 경전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첫째 날은 사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환생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데 대개 사후 3일 반에서 4일경부터이다 첫째 날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와있음을 깨달으라 지금 그대의 눈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날 것이다 이 순간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라고 하는 중앙의 세계로부터 비로자나불이 그대에게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흰색을 하고 있고 사자 왕자에 앉아 있으며 손에는 여덟 개의 살을 가진 파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의 어머니를 껴안고 있다 물질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상태로 푸른색 빛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비로자나의 가슴으로부터 투명하고 장엄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의 대지혜가 뿜어져 나와서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노무도 강렬해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다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비로자나의 강렬한 빛과는 달리 이 빛은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 빛은 천상계의 여러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빛이다 이때 나쁜 까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혜의 눈부신 푸른 빛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의 착을 가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대는 빛나고 눈부시고 장엄한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빛에 놀라지 말라 그것은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라고 부르는 깨달은 자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사후세계의 위험한 길에서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난 비로자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 빛에게 기도하라 그 빛은 비로자나의 자비의 빛이다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여 그 곁에 애착을 갖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 어두운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천상계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여섯세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대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강해물이다 그 빛을 쳐다보지 말라 깊은 신뢰를 갖고 눈부신 푸른색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온 마음을 비로자나에게 향하고 내가 읽어주는 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유네계를 방황할 때 진리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눈부친 눈부신 빛을 따라 비로자나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공간의 어머니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푸타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비로자나의 가슴속으로 콧바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씨앗이 빽빽이 채워진 중앙세계에서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둘째 날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까르마와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빛을 보고 놀라 달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영에 정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째 날에 금강살타와 그가 거느린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사자의 악행에 따른 지옥개가 그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라 둘째 날에는 순수한 형태의 물원소가 흰색빛으로 밝아져 올 것이다 이때 짙은 푸른색의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로부터 아촉불이 금강살타의 모습으로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푸른색이고 코끼리 왕자에 앉아 어머니 신 마마키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으로는 다섯 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도루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두 명의 여성 보살인 라세마와 푸시페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여섯 명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바지라사타바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눈부신 흰색빛이 그대의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거울같은 대지에 의해 빛이며 그대의 의식의 집합체가 순수한 형태로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 빛은 그대가 거의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투명하다 그리고 이 거울같은 대지의 빛과 동시에 지옥계로부터 어두운 회색빛이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분노의 힘 때문에 눈부신 흰색빛을 보고는 놀라 달아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빛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바로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흰색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바지라사타바의 자비의 빛이다 믿음을 갖고 나는 저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사후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대를 구원하고자 그대를 맞이하러 나온 바지라사타바의 빛이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것은 바지라사타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구원의 밧줄리기 때문이다 그대여 지옥에서 나오는 어두운 회색빛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 회색빛은 그대가 생전에 자주 분노한 것이 쌓여서 생긴 나쁜 까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끌려가면 그대는 지옥계에 떨어질 것이다 거기에 떨어지면 그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리라 그리고 언제 다시 빠져나올지 알 수도 없다 그것은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그대를 방해할 뿐이다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눈부신 흰색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바지라 사트바에게 향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아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예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바지라 사트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신 마마키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푸타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허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바지라 사트바의 가슴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복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불리는 동쪽 세계에서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첫째 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까르마와 자만심으로부터 생겨난 장애물 때문에 자비의 빛을 뱃줄이 그들 앞으로 내려와도 그 눈부신 빛에 놀라 달아날 것이다 만일 이 사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셋째 날에 보생불이 수행신들을 거느리고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동시에 인간계로부터 뻗어나온 빛의 길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다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셋째 날에는 원초적인 형태의 흙 원소가 노란색 빛으로 밝아올 것이다 그때 영광으로 가득한 노란색의 남쪽 세계로부터 라트나 삼바바가 그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이고 말왕좌에 앉아 어머니 신 상의 참마를 껴안고 있으며 한 손 내는 보석을 들고 있다 두 명의 보디사트바인 호공장 보살과 보현 보살이 두 여성 보살인 말라이마와 투폐마를 데리고 그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 여섯 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서 빛나리라 촉학의 집합체가 그 원초적인 형태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평등 지혜를 상징하는 노란색 빛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 노란색 빛은 둘레에 빛의 우생들을 데리고 있다 이 빛은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눈이 부시다 이 대지의 빛과 함께 그 옆에는 인간계에서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오리라 이때 그대는 자만심의 까르마 때문에 눈부신 노란색 빛을 보고는 놀라 달아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그 밝고 눈부신 노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의 빛임을 깨달으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라 만일 그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빛에 대해 겸허함과 믿음과 기도를 바치지 않더라도 신의 몸과 빛이 그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붓다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 나오는 빛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을 갖고 이것은 라트나 삼바바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 빛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빛은 라트나 삼바바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리다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인간계로부터 나오는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 노란색 빛은 그대의 자만심이 쌓여서 생긴 나쁜 성냥이 그대를 맞이하려고 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빛에 끌려가면 그대는 인간계에 떨어져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속세의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게 되리라 그것은 대자유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자만심을 버리고 나쁜 성냥을 버리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 밝고 눈부신 빛을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오직 라트나 삼바바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게를 방황할 때 평등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라트나 삼바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푸타의 눈을 간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푸타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과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라트나 삼바바의 가슴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남쪽 세계에서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넷째 날 이와 같이 인도하면 아무리 약한 정신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거듭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업을 지었거나 계율을 지키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타고난 결함 때문에 사후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나쁜 까르마와 무지는 그들로 하여금 바르도에서 만나는 소리와 빛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달아난다 사자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넷째 날에는 아미타불과 그가 거느린 수행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악의계의 빛이 그를 만나러 올 것이다 이때에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 들으라 넷째 날에는 불 원소의 원초적인 형태인 붉은색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행복의 세계인 붉은색 서쪽 세계로부터 붉은색의 아미타불이 그대에게 나타나리라 그는 공작새 왕좌에 앉아 어머니 신 퀘카르모를 껴안고 있고 한 손에는 용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이 여성보살 길디마와 알로케를 데리고 그를 수행하리라 이 여섯 명의 깨달은 몸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를 비출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불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투명하고 눈부신 붉은색 빛이 그대의 가슴을 향해 뻗어올 것이다 그 빛은 감정의 집합체가 원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은 둘레에 빛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지혜의 빛과 함께 불행한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로부터 어두운 붉은색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이 순간 그대는 찬란하고 눈부시고 투명한 붉은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느라 그대의 마음을 오직 그 빛에 머물게 할 때 그대는 그 빛과 하나가 되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빛은 아미타불의 자비의 빛이다 나는 그것에게 내 자신을 맡기리라 하고 생각하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에 기도하라 그것은 아미타불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줄리다 겸허하게 그 빛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그 빛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를 따라올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의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붉은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그것은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강한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빛의 길이 그대를 맞이하러 온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대는 불행한 훈령들의 세계에 떨어지고 갈증과 굶주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어두운 붉은색 빛은 자유의 길로 가는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의 습관적인 성향들을 버리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밝고 눈부신 붉은색 빛을 신뢰하라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아미타블에게 그대의 모든 믿음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집착이 너무 강해 윤해계를 방황할 때 분별하는 대지애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아미타블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흰 옷을 입은 어머니 신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푸타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갖고 겸모하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미타블의 가슴속으로 녹아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라고 불리는 서쪽 세계에서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다섯째 날 이렇게 해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들은 오랜 습관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나쁜 까르마와 질투 때문에 소리와 빛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따라서 자비의 밧줄을 잡는데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다섯째 날에 이른다 사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때 그에게 불공성취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자비의 빛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질투에서 생겨난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빛도 역시 그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정신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들으라 다섯째 날에는 공기 원소의 원초적 형태가 초록색 빛으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세계라고 불리는 초록색의 북쪽 에너지로부터 그는 초록색이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금시조의 왕좌에 앉아 신앙신 깊은 어머니신 될 말을 껴안고 있으며 한 손에는 십자형의 도루제를 들고 있다 그의 수행신들로는 낙나 도루제와 티파 람세리 두 여성 보디사트바인 간대마와 니대마를 데리고 있다 이들 여섯 명의 신들이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버지 신이자 어머니 신인 초록색 암호가시띠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투명하고 눈부신 초록색 빛이 뻗어 나와 그대의 가슴을 칠 것이다 그 빛은 의지의 집합제인 원초적 형태로부터 나오는 빛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의 빛이다 그 빛은 주위의 빛의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너무도 밝아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지혜의 힘이다 그대의 마음을 어느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평정한 상태로 유지하라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과 함께 거인 신들이 사는 아수라 세계로부터 어두운 초록색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다 이 어두운 빛은 그대의 질투심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에 이끌리거나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 그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 그대의 정신력이 약할지라도 그 빛을 좋아하지 말라 이때 그대는 심한 질투의 영향을 받아 눈부신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수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을 좋아하게 되리라 이 순간 그대는 밝고 눈부시고 투명한 초록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지혜의 빛임을 깨달으라 그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아니면 이 빛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인 암호카시티의 자비의 빛으로 된 밧준이다 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그 빛을 신뢰하라 그대여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지 말라 그대가 설령 그것으로부터 달아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다 따르오리라 그것은 그대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수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초록색 빛에 끌려가지 말라 그대를 맞이하러 오는 그 빛은 심한 질투로 인해 생긴 까르마의 길이다 그대가 그 빛에 끌려간다면 그대는 아수라 세계에 떨어져 전쟁과 다툼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대자유의 길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대의 나쁜 성향들을 버리라 그대여 마음을 약하게 가져선 안 된다 눈부신 초록색 빛을 신뢰하고 그대의 모든 생각을 오직 아버지신이자 어머니신인 아모카시티에게 향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칠투가 너무 심해 윤해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아모카시티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신 파랗께서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오세계의 위험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붓다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아버지신이자 어머니신인 아모카시티의 가슴속으로 녹아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쌓인 세계라고 불리는 북쪽 세계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여섯째 날 이와 같이 여섯 단계에 걸쳐 인도를 받으면 사자가 쌓은 선한 까르마가 아무리 적다 해도 어느 단계에서든 그 논비신 빛을 자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 그 빛을 자각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대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습관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도 자신의 나쁜 성향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된다 자비의 빛의 밧줄은 그를 붙잡지 못한다 그는 빛과 색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이내 여전히 아래쪽을 향해 방황한다 이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다섯 명의 명상하는 오선정불들이 그들의 여성신들과 수행신들을 데리고 일제히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유네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나오는 빛들이 한꺼번에 그를 비출 것이다 이 순간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하고 들으라 어제까지 다섯 신단의 신들이 차례차례 그대에게 나타났었다 그때마다 인도를 받았지만 그대가 가진 나쁜 성향 때문에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지금까지 여기서 방황하고 있다 그 다섯 신들의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대가 바로 알았다면 그대는 이미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다섯 신들 중 어느 한 신의 가슴 속으로 녹아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붙다의 경지를 얻었을 것이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만은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제 다섯 신단의 신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빛과 네 개의 지혜가 합쳐진 빛이 그대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이 빛들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여섯째 날에는 네 가지 원소인 흙, 물, 불, 공기의 원초 형태인 네 가지 색의 빛들이 일제히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만물의 씨앗을 사방에 뿌리는 세계인 중앙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비로자나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리고 지복으로 가득한 동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금강살타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영광에 찬 남쪽 세계에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보생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영꽃이 여덟 겹으로 포개진 행복의 서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아미타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최고의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북쪽 세계로부터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불공성취불이 수행신들을 데리고 나타나 바로 이 순간 무지개 빛 속에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다섯 쌍에 명상하는 신정불의 바깥 둘레에는 문을 지키는 네 명의 분노의 신들이 있다 그들은 승리자, 죽음의 왕을 파괴하는 자, 말머리 모양을 한 자, 생명의 이슬잔을 든 자이다 그리고 네 명의 여성 문지개 신들이 있다 그들은 모리막대기를 든 자, 울가미 밧줄을 든 자, 쇠사슬을 든 자, 작은 종을 든 자이다 이들과 함께 최고의 힘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천상세계에 붙다 튼튼한 옷을 입은 자라고 부르는 아수라세계에 붙다 샤카족의 사자라고 부르는 인간세계에 붙다 움직이지 않는 사자라고 부르는 동물세계에 붙다 불타는 입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굶주린 귀신세계에 붙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지옥세계에 붙다가 있다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된 이들 여덟 명의 문지개 신들과 승리를 얻은 자들인 여섯 명의 스승들 모두가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또한 모든 부타들의 조상이며 모든 선의 아버지인 보현과 모든 선의 어머니인 사만타 바드리가 한 몸으로 결합된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이들 마흔 두 명의 완전한 신들이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며 그대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 가슴의 네 부분에서 나오며 가슴의 중심부를 합하면 모두 다섯 개의 방향이 된다 그것들 모두는 그대 안에서 나와 그대를 비춘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신들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두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장신구와 색깔 그리고 서로 다른 왕좌의 독특한 자세들로 앉아 있으며 각자 상징적인 물건들을 손에 들고 있을 것이다 이 신들은 다섯 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단은 다섯 겹의 광채로 둥글게 에워 쌓여 있다 남성 보살들은 아버지 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여성 보디사트바들은 어머니 신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성스러운 존재들이 하나의 완전한 신단을 이루어 그대를 비추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어신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다섯 신단의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진 네 가지 지혜의 빛이 그대를 비추고 그대의 가슴을 칠 것이다 그 빛은 태양광선으로 실을 짠 것과 같고 더없이 밝고 투명한 그 빛의 길 위에서 장엄한 빛의 천체들이 빛날 것이다 그것들은 눈부신 푸른색 광선을 그대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진리 세계의 지혜 그 자체이다 그 각각의 천체들은 마치 푸른색 터키석으로 만든 컵을 넣어 버놓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천체들은 다섯 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결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성질이 같은 다섯 개의 더 작은 빛의 천체들이 별처럼 둘러싸고 있다 그 푸른색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이 빛의 천체들과 위성들로 가득하리라 금강살타의 가슴으로부터는 흰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거울 같은 시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인 흰색이고 투명하고 눈이 부실 만큼 장엄하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것은 마치 회전하는 거울처럼 생겼으며 투명하고 눈부신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장엄하다 이 작은 천체들 역시 투명하고 눈부신 또 다른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생불의 가슴으로부터는 노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평등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은 황금컵을 넣어놓은 것 같은 노란색 빛의 천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또 이 천체들은 작은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것들 역시 또 다른 더 작은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아미타불의 가슴으로부터는 투명하고 밝은 붉은색 빛의 길이 그대를 향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의 길 위에서는 산호로 만든 컵을 넣어놓은 것 같은 빛의 천체들이 지혜의 광선을 보내고 있다 그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밝고 눈부시며 같은 성질을 지닌 다섯 개의 또 다른 빛의 천체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붉은색 빛의 길에는 중심이든 가장자리든 온통 빛의 천체들과 작은 빛의 위성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빛의 길들이 일제히 그대의 가슴을 향해 다가오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 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게 이끌리지 말라 그러므로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무념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그대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영상들과 빛들은 그대 자신 속으로 녹아들 것이고 그대는 붓다 경지를 얻게 되리라 불공성취불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의 초록색 빛의 길은 그대를 향해 열려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는 지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빛의 길들은 하나로 합쳐진 네 가지 지혜의 빛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금강살타로 통하는 비밀의 길이다 이 순간 그대는 그대의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대가 스승의 가르침을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그대를 향해 비춰오는 이 모든 빛들이 그대 자신의 내면의 빛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들을 그대의 가까운 벗으로 알고 그것들을 신뢰할 것이다 그 빛들을 만날 때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이해하듯이 그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순수하고 변함없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빛의 길을 신뢰할 때 그대는 그대 안에 고요히 흐르는 명상 상태를 갖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푸타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다시 되돌아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윤회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환영의 빛들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대는 저것들이 무슨 빛일까 하고 모를지도 모른다 그것들은 천상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흰색빛 아수라의 거인신들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초록색빛 인간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노란색빛 동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푸른색빛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붉은색빛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빛이다 순수한 지혜의 빛과 함께 이들 여섯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에도 끌리지 말라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무념상태에서 쉬게 하라 만일 그대가 지혜의 순수한 빛을 두려워하고 여섯 세계로 순수하지 못한 빛들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여섯 세계로 어느 한 곳에서 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대는 윤회의 바다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무한한 고통을 맛보며 언제까지 돌고 돌게 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가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말들을 얻지 못했다면 그대는 순수한 지혜의 빛과 그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수하지 못한 윤회계의 대상들에 이끌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순수한 지혜의 눈부신 빛을 겸허하게 신뢰하라 그대의 마음을 믿음으로 에워싸고 이렇게 생각하라 다섯 부타들의 자비로운 지혜의 빛이 나를 맞이하러 왔다 나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윤회계의 여섯 세계로부터 오는 환영의 빛들에 이끌리지 말고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이 결합된 다섯 신달의 부타들에게 그대의 온 마음을 바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다섯 가지 독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네 가지 지혜의 눈부신 빛의 길로 다섯 승리자들께서는 나를 인도하소서 다섯 어머니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여섯 세계의 순수하지 못한 빛의 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무서운 사후세계의 여행길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하고 성스러운 다섯 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빛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으로 녹아들어가 후따의 경기를 얻으리라 일반 구도자는 겸허한 믿음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대자유를 성취하리라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이 순수한 기도해임으로 여섯 세계의 문을 닫고 하나로 합쳐진 네 가지 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강살타로 통하는 비밀의 길을 걸어 푸타의 경기를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자유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나쁜 까르마를 너무 많이 쌓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진리 즉 종교에도 관심이 없고 계율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까르마의 환영 때문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 해도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이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는 성스런 극락세계들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사자를 맞이하러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그의 어리석인 욕망에서 생겨난 동물세계로 열린 빛의 길 역시 그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구기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일곱째 날에는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성스런 극락세계로부터 지식을 가진 신들이 일제히 그대를 맞이하기 위해 올 것이다 무지개 빛으로 애워 쌓인 원중앙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신이고 춤추는 연꽃 신이며 까르마의 열매를 잇게 하는 최고 지식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 색깔의 신이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에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동쪽에서는 대지에 머무는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흰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흰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에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남쪽에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힘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노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노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에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북쪽에서는 스스로 생겨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지식을 가진 신이 초록색으로 빛나면서 반쯤 환한 모습에 반쯤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는 초록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에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서쪽에서는 상대성을 초월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신이 붉은색으로 빛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대를 비추러 나타나리다 그는 붉은색 여신을 껴안고 있으며 손에는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칼과 피로 가득한 해골을 들고 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자세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매혹에 무드라를 짓고 있다 원의 바깥 지식을 가진 신들의 둘레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신들이 나타나리다 이들은 여덟군데 화장터의 여신들, 내부류의 여신들, 세곳의 여신들, 서른군데 성지의 여신들, 스물네군데 술레지의 여신들이다 그리고 남녀 영웅들과 하늘의 남녀 전사들, 신앙을 지켜주는 남녀 천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여섯 개의 뼈장신구로 치장하고 큰 북과 넓적다리로 만든 나팔과 해골로 만든 작은 북, 거대한 사람 가죽으로 만든 큰 깃발, 사람 가죽으로 만든 파라솔, 사람 가죽으로 만든 작은 깃발, 사람의 기름으로 피우는 향,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악기들을 들고 있다 그들은 각가지 음악으로 온 우주를 채워 진동하고 흔들리고 떨게 할 것이다 그 음악소리는 어찌나 큰지 듣는 사람의 머리를 낯질하게 만든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자세로 춤을 추면서 믿음이 깊은 자는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주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식을 가진 다섯 명의 심들의 가슴으로부터 다섯 가지 색깔의 빛들이 뻗어나와 그대의 가슴을 때릴 것이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청와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빛이다 그것은 마치 색실로 짠 광선처럼 눈이 부시고 진동하고 투명하고 반짝이며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다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동물 세계로부터 어두운 푸른색 빛 하나가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신의 나쁜 성향에서 생기는 환영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색의 빛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동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에 이끌릴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다섯 가지 색의 눈부신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 지혜의 빛이 그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마치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진리의 자연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소리는 메아리 치듯이 우르릉거리며 들려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주문들과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달아나지 말라 그 소리들은 모두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라 동물 세계에서 나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에 이끌려가지 말라 그대여 마음을 약하게 갖지 말라 그것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동물 세계에 떨어져 어리석고 말도 못하고 노예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 빛을 향해 끌려가지 말라 밝고 눈부신 다섯 가지 색의 빛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대의 온 마음을 지식을 가진 승리자들에게 향하게 하라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라 지식을 가진 신들과 영웅들과 여신들은 신성한 극락세계로부터 나를 맞이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간청한다 이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다섯 붓다들 모두가 나에게 자비와 은총의 빛을 보냈건만 나는 아직까지 구제받지 못했다 그들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치식을 가진 신들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내려주는 팥줄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신성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그대들 지식을 가진 신들이여 내 부탁을 들어주소서 당신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이신 여신들께서는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리고 순수한 극락세계로 나를 인도하소서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지식을 가진 신들의 가슴속으로 녹아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도 이 단계에서는 지식의 지혜의 빛을 인식하고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진 자들까지도 여기서 틀림없이 해탈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사자의 서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의 일부가 끝이 난다 치카이 바르도에서 투명한 위치로 인도하기와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에게로 인도하기를 이것으로 마친다 여덟째 날부터 열넷째 날까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남 소론 이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밝힌다 평화의 신들이 나타난 아프 사후 세계에서는 일곱 단계의 위험한 길이 있었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자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유에 이를지라도 생명 가진 존재들의 수는 많고 악한 까르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무지는 너무 깊고 나쁜 습성이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무지와 환영의 술에 박히는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속이 붙지도 않는다 비록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인도해도 대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아래쪽 세계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신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에 불꽃에 쌓인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피를 마시는 신들이다 그들은 앞에 나타난 평화의 신들이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의 신들과는 모습이 전혀 닮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사후 세계 기간이다 사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렵다 사자는 의식을 자제하는 힘을 갖지 못한 채 기절을 했다가 또다시 그 다음 기절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가 조금만 깨달아도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르기는 쉽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빛들 때문에 사자는 마음이 흩어질 겨를도 없이 잔뜩 긴장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그 이유이다 이 단계에서 만일 사자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처럼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쓸모가 없다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과 흥이상학의 정통한 학자들조차도 이 단계에서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를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일반 세속인들은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달아나 불행한 세계로 곧장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명상수행을 한 구도자라면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피를 마시는 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들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인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로 녹아들어가서 부타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피를 마시는 신들의 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존경심을 표시해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가르침에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율을 지킨 수도승과 형의상학적 설법에 능한 학자라도 죽을 때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종교적 계율에 몸을 바치고 아무리 뛰어나게 교리를 설했을지라도 화장할 때 모징의 빛 후황이 둘러쳐지거나 사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신비의 가르침들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비의 가르침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인문을 통해 신비의 가르침들에 등장한 신들과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르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올 때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갑자기 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자 그는 그들을 적으로 여긴다 적대감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따라서 계율을 고집하는 자들과 학자들이 신비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수행해 옮기지 못했다면 화장을 행할 때 무지갯빛 후광이나 어떤 형상을 한 뼈나 씨앗처럼 생긴 사리 등의 징표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명상 수행자라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세련되지 못하며 부질런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또한 그가 자신의 서약대로 살지 못하고 고상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가 가진 신비의 가르침에 격리를 표해야 한다 단지 격리를 표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신비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에게 격리를 표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그다지 고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적어도 무지개 후광이나 유골 형상이나 사리 같은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신비의 가르침들이 그만큼 위대한 축복의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명상 수행자라 할지라도 부타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친 자 그리고 만트라 수련을 쌓은 자는 초에니 바르도에 이르기까지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숨을 거두자마자 남신과 여신의 영웅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에 의해 곧바로 순수한 극락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그 징표로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이고 그는 무지개 빛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태양광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공중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며 하늘에서는 음악소리와 함께 광채가 비칠 것이다 그리고 화장한 재에서는 유골 형상과 사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에게 학자들에게 서약을 지키지 못한 명상수행자에게 그리고 일반인 모두에게 이 사자의 설을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성이 사라진 절대의 세계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투명한 빛을 깨닫고 법신을 얻어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에게는 이 가르침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 번째 투명한 빛을 깨달음으로써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인식하고 삼보가 카야 즉 보신을 얻을 것이다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시드파 바르도에서 깨달음에 이르러 화신을 얻을 것이다 이들은 다음번 환생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다시 만날 것이며 가르마를 계속하는 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자의 선은 명상이나 참선수행 같은 어려운 가정을 거치지 않고도 뿌다와 같은 대자유의 경지를 성취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며 큰 악업을 지닌 인간을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대자유에 이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즉각 구별해내는 가르침이며 즉각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과 타도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만다라의 턱기석을 덧보탠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자에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했다 이제 가르침에서 나타난 분노의 신들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기가 시작된다 여덟째 날 다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지금까지 바르도 상태에서 평화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났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해왔다 이제 여덟째 날에는 피를 들이마시는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해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영광의 불호 금강은 짙은 갈색이고 머리가 셋이며 여섯 개의 손과 떡하고 버틴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희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 얼굴은 짙은 갈색이다 몸은 빛을 내는 화염을 내뿜고 있고 아홉 개의 눈은 부릅뜬 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눈썹은 번개처럼 떨리며 툭 튀어나온 이빨들은 서로 맞대인 채 번뜩 번뜩이고 있다 그리고 입에서는 알아라 또는 으하하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휘바람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주황색 머리칼은 건두서서 광채를 내뿜고 머리에는 인간의 마른 두개골과 해와 달의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검은 뱀들과 방금 자른 인간의 머리통들로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있다 오른쪽의 네 번째 손은 바퀴를 들고 가운데 손은 검을 마지막 손은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왼쪽의 여섯 번째 손은 작은 종을 가운데 손은 해골로 만든 그릇을 마지막 손은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프로티 쇼리마 부타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헤르카 부타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은 피가 가득히 담긴 붉은 조개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깨지거나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와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두 신에게는 온몸의 털구멍으로부터 지혜의 눈부신 불꽃이 뿜어나오고 있고 각각의 불꽃은 불타는 도루제를 담고 있다 두 신은 뿔 달린 독수리가 바치고 있는 높은 단 위에 한 다리는 굽히고 다른 다리는 꼿꼿이 세운 채 긴장하고 서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 자신의 두뇌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생생하게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실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이 결합된 비로자나 불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기만 하면 그대는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아홉째 날 만일 그들을 무서워해 달아난다면 아홉째 나라는 금강신단에 속하는 피 마시는 신이 사자를 맞으러 오리라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바즈라 헤루카라고 부르는 바즈라 신단에 피 마시는 신은 짙은 푸른색이며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그는 오른쪽의 첫 번째 손으로는 도루제를 쥐고 가운데 손으로는 해골 그릇을 세 번째 손으로는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그리고 왼쪽의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바즈라 크로티 쇼리마에게 껴안 껴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은 피로 가득한 붉은 족의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의 두뇌 동쪽으로부터 나타나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용된 것이다 그대여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금강살타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본다면 그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들을 그대의 수호신이라고 선언하고 또 그들이 수호신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굳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열째날 인간 세상에서 쌓은 악업이 너무 두터워 아직도 자기 앞에 나타나는 신들이 자신의 수호신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입사여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열째날에 이르러 보석신단에 피해 마시는 신이 그를 맞으러 올 것이다 그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열째날에 나타나는 보금강이라고 하는 보석신단에 피해 마시는 신은 노란색이며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 떡받인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는 노랗고 화염으로 후광을 두르고 있다 여섯 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보석을 들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라트나 프로티 쇼리마에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족의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이 두 명의 신은 그대의 두뇌의 남쪽 방향으로 더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난 모습임을 깨달르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인 라트나 삼바바이다 그들을 믿으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를 얻으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알고 또 그렇게 선언할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따의 경지를 얻으리라 열 하루째 날 그러나 이렇게 인도한다 해도 악한 성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들의 수호신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열 하루째 날에 연꽃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열 하루째 날에 나타나는 연꽃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연화금강이라고 부르는데 검붉은 색을 하고 있다 그는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푸르고 가운데 얼굴은 검붉은 색이다 여섯 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피로 가득한 해골그릇을 그리고 마지막 손에는 작은 북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파드마 크로티슈리마에게 껴안고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 피로 가득한 붉은 족의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이다 이들 두 명의 신은 그대의 두뇌의 서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기뻐하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의 산물임을 깨달으라 그대여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의 아미타불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수호신임을 깨달았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며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열둘째 날 이렇게 인도할지라도 악한 성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수호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없이 달아난다 그렇게 되면 열둘째 날에 이르러 까르마 신단에 피 마시는 신들이 케리마와 타멘마와 왕충마 등의 여신들을 데리고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열둘째 날 나타나는 까르마 신단에 피 마시는 신은 이름이 업금강이며 짙은 초록색을 하고 있다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며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붉으며 가운데는 진초록이다 그의 표정은 장음하기 그지없다 여섯 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삼지창을 세 번째 손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로 만든 그릇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까르마 크로티 쇼리마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둘이 한 몸으로 결합된 이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은 그대의 두뇌의 북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마음에서 투영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신과 어머니신이 결합된 바갑한 암호가시띠이다 그대여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며 후따의 경지를 얻으리라 스승이 선택해주는 가르침을 통해 사자는 이 신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투영물림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호랑이 가죽이 호랑이 가죽인 줄 알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만 박재로 된 호랑이 가죽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박재인 줄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이 호랑이 가죽일 뿐이라고 말해준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찌를 듯한 키에 거대한 팔다리를 가진 피 마시는 신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 속에서는 자연히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듣는 즉시 그는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형상을 갖고 나타난 것임을 깨닫는다 그 순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투명한 빛 위에 두 번째 투명한 빛이 생겨나서 두 개의 빛은 어머니 빛과 아들 빛처럼 분리될 수 없게 하나가 된다 그 두 개의 빛은 마치 가까운 친구가 제외한 것처럼 한 몸이 된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부터 빛줄기가 나와서 사자를 비춘다 이 빛을 통해 사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근본을 깨달음으로써 대자유에 이른다 열 셋째 날 만일 이러한 인도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도의 길을 걷는 선한 사람이라 해도 윤회계 속을 방황해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다 그때 여덟 명의 분노의 신들이 여신 케리마와 타멘마들과 함께 여러 동물의 머리를 하고 사자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사자를 비출 것이다 따라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열 셋째 날에 그대의 두뇌 속에서 여덟 명의 카리마가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는 흰색 케리마가 오른손에는 마치 몽둥이를 들듯이 인간의 시체를 들고 왼손에는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뇌의 남쪽 방향에서는 노란색 채우리마가 활과 화살을 겨누고 나타날 것이다 서쪽 방향에서는 붉은색 프라모하가 마카라 깃발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북쪽 방향에서는 검은색 페탈리가 도루제와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동쪽에서는 붉은색 푸카새가 오른손에 창자를 들고 왼손으로는 그것을 입에 집어넣으며 나타날 것이다 남서쪽에서는 검은 초록색의 가스마리가 왼손에 피가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도루제를 그것으로 휘저으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북서쪽에서는 노루스름한 흰색의 찬달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시체의 머리를 떼어내면서 오른손에는 심장을 들고 왼손으로는 시체를 입속에 밀어넣어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색의 스마샤가 시체에서 머리를 떼어내 먹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 여덟 군대의 거처에서 나온 여덟 명의 캐리마들이 다섯 명의 피의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애워싸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죽음의 여신들의 바깥쪽 원에서는 두뇌의 여덟 방향에서 나온 여덟 타벳마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는 짙은 갈색의 사자머리를 한 자가 팔짱을 끼고 입에는 시체를 물고 갈기를 흔들고 있다 남쪽에는 붉은색 호랑이 머리를 한 자가 아래쪽을 향해 팔짱을 끼고 송곳니를 드러내 보이며 으르렁거리고 튀어나온 눈을 불아리고 있다 서쪽에는 검은색 여우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는 면도칼을 갖고 왼손으로는 천자를 잡고 그것을 먹으며 피를 핥고 있다 북쪽에는 검푸른색 늑대 머리를 한 자가 양손으로 시체를 찢어발기며 튀어나온 눈을 불아리고 있다 남동쪽에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독수리 머리를 한 자가 오른쪽 어깨에 인간 모습의 거인 시체를 메고 소래는 해골을 들고 있다 남서쪽에는 검붉은색 공동묘지새 머리를 한 자가 어깨에 거인 시체를 메고 있다 북서쪽에는 검정 까마귀 머리를 한 자가 왼손에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심장과 폐를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뿌른 올빼미 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 도루제를 들고 왼손에 칼을 들고 시체를 먹고 있다 여덟 방황에서 온 이들 여덟 명의 타멘마들 역시 피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애워싸고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대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모습임을 깨달이라 열넷째 날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열넷째 날에 네 명의 여성 문지기이시니 그대의 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다시금 그들을 깨달으라 그대여 두뇌 동쪽 방향에서 흰색 호랑이 머리를 하고 모리 막대기를 든 여신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녀는 왼손에는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있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울가미를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머리를 하고 쇠사슬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북쪽에는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하고 작은 종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 네 명의 여성 문지기신들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님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서른 명 분노의 신들의 원 바깥 둘레에는 스물여덟 가지의 다양한 머리를 한 강력한 여신 헤루카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나타나 그대를 비추든 그것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라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대의 영적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종적으로부터 도루제와 해골을 손에 든 암갈색 야크머리의 락샤사 여인 연꽃을 든 주황색 뱀머리의 브라흐마 여신 삼지창을 든 검은 초록색 표범머리의 위대한 여신 바퀴를 든 푸른색 원숭이 머리의 호기심의 여신 짧은 창을 든 붉은 설상곱머리의 천여신 창자로 만든 울가미를 든 흰곱머리의 인드라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동쪽의 여섯 여신들은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남쪽으로부터는 노란색 박쥐머리를 하고 면도칼을 손에 든 기쁨의 여신 붉은색 마카라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평화의 여신 붉은색 전갈머리를 하고 연꽃을 든 생명이슬의 여신 흰색 소리개 머리를 하고 도로제를 든 달의 여신 검은 초록색 여우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몽둥이 여신 검은 노랑색의 호랑이 머리를 하고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든 락샤사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남쪽의 여섯 여신들은 그대의 두뇌 밤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서쪽으로부터는 검은 초록색 대머리 독수리 머리를 하고 막대기를 손에 든 식인 여신 붉은색 말머리를 하고 시체의 거대한 몸통을 든 기쁨의 여신 흰색 독수리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든 강력한 여신 누런게 머리를 하고 도루제와 면도칼을 휘두르는 락샤사 여신 붉은색 오디세 머리를 하고 활과 화살을 겨누고 있는 욕망의 여신 초록색 수사슴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재산을 지키는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서쪽의 여섯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서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북쪽에서는 푸른색 늑대 머리를 하고 삼각깃발을 손에 들고 온드는 수레 여신 붉은색 야색 염소 머리를 하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든 여신 검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어금니로 만든 올가미를 든 돼지의 여신 붉은색 까마귀 머리를 하고 갓난아귀의 시체를 든 천둥 번개의 여신 커다란 시체를 들고 해골로부터 피를 들이마시고 있는 검은 초록색 코끼리 머리에 코가 큰 여신 푸른색 뱀의 머리를 하고 뱀 밧줄을 든 물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북쪽의 여섯 여신들은 그대의 두뇌의 북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외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네 명의 문지기 여신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외출 것이다 동쪽에서는 검은색 뻐꾸기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손에 쇠갈고리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염소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올가미를 들고 나타나고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쇠사슬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검은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문을 지키는 네 명의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들 스물여덟 명의 강력한 여신들은 여섯 명의 금강신을 거느린 보생불의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평화의 신들은 법신의 공에서 나온다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그리고 다르마 카야의 빛으로부터 분노의 신들이 나온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58명의 피 마시는 신들이 그대의 두뇌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때 만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비침을 낳은다면 그대는 그 자리에서 피 마시는 신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되고 부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금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다시금 고통이 그대 위에 엄습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그대는 피 마시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며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 생각들이 환영으로 변해 그대는 윤회개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개를 방황하지 않으리라 게다가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신은 키가 하늘 끝까지 닿으며 중간 키의 수는 수미산 높이와 같으며 가장 작은 신이라고 해도 그대의 몸을 열여덟 개나 포개 놓은 것과 같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신의 모습을 하고 빛나는 모든 형상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속 표현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 즉시 푸타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푸타의 경지는 순간에 얻어진다는 말이 바로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빛이나 푸타들의 몸속으로 녹아들어가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공포스런 어떤 광경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표현임을 알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 모든 평화의 신들이 대흑천의 모습을 하고 빛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노의 신들은 법왕의 모습을 하고 빛날 것이며 그리고 그대 자신의 생각들은 환영들이 되어 나타나고 그대는 유내계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가 수많은 경전들과 신비 경전들을 공부하고 한 것 동안 종교를 닦았을지라도 푸타의 경제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나 말 한마디로 그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푸타의 경제에 이르리라 만일 죽는 순간에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의 대왕인 다르마라자의 여러 모습들이 초에니바로도에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죽음의 대왕 다르마라자는 가장 큰 키가 하늘의 크기와 같고 중간 크기는 수미산과 같으며 가장 작은 크기라도 그대의 몸을 18개나 포개놓은 것과 같다 그들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눈은 수정알처럼 번뜩이고 머리칼은 머리 위에 동념했고 배는 크고 허리는 가늘다 손에는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기록판을 들고 매우쳐라 죽여라 하고 고함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핥고 피를 들이키며 시체의 머리를 찢어발기고 심장을 뽑아내리라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다가올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러한 생각의 형상들이 나타나면 그대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 그대의 몸은 가르마의 성향만을 지닌 사념체이기 때문에 베이고 잘리고 토막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대의 몸은 실체로는 텅 비어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신의 신체들 역시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을 떠나면 평화의 신이나 분노의 신이나 피를 마신 신이나 여러 형태의 머리를 한 신들이나 무지개빛이나 죽음의 대왕의 끔찍한 모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그것을 알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 녹아들어가 푸타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들 수호신을 믿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이 바르도의 위험한 길에서 해먹어 있는 그대를 맞이하러 왔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애정과 신뢰를 보내라 그대의 수호신이 누구이든지 이제 그를 떠올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사후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수호신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때 그대의 영적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라 아 사후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나를 저버리지 말게 하소서 또한 피를 마시는 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이 기도를 바치라 아 환영이 너무 길어 깊어 유네계를 방황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없는 빛의 길에서 부타들과 평화와 분노의 신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의 풍요로운 여신들은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하소서 완전히 깨달은 부타의 경지에 나를 있게 하소서 가까운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텅 빈 형상들이 나를 비춰주고 있을 때 부타들이여 그대들의 자비의 힘으로 사후세계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다섯 개의 밝은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의 신성한 몸이 여기서 빛날 때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이 사후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나쁜 까르마의 힘 때문에 불행을 맛볼 때 수호신들이시여 그 불행을 없애주소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소리가 천 개의 천둥처럼 물려 나올 때 그것들이 여섯 글자의 소리로 변하게 하소서 무방비 상태로 이곳에서 까르마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자비의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까르마로 인해 고통받을 때 투명한 빛에 더 없는 행복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다섯 가지 원소들이 적이 되어 나타나지 말게 하소서 깨달음을 얻은 다섯 부타들이 사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대는 틀림없이 푸타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대여 이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해 이것을 세 번 또는 일곱 번 반복하라 나쁜 까르마를 아무리 많이 쌓았고 남아있는 까르마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순간에 깨닫기만 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나 사후세계의 이들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인도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사자는 시드파 바르도라고 부르는 세 번째 바르도 세계로 방황에 들어갈 위험이 크다 그때를 위한 인도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결론 이 가르침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살아있을 때 어떤 종교적 수행을 했든지 폭넓은 수행을 했든지 제한적인 수행을 했든지 죽음의 순간에는 사자를 현혹하는 온갖 환영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의 선은 필수적인 안내서다 명상 수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참 진리가 육체와 의식체가 분리되자마자 나타난다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의 본질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투명한 빛이 나타나는 임종 순간의 사후 세계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신들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이 초에니 바르도에서 나타날 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조차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읽고 암기하라 그리고 마음에 적절히 담아두고 정기적으로 세 번씩 읽으라 말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라 그래서 백명의 사형 집행자가 쫓아오더라도 이 경전에 쓰여있는 말들과 뜻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이것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의 이르기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다섯 가지 큰 죄를 지은 자들조차도 귀로 이것을 들으면 반드시 대자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이것을 읽으라 이것을 전파하라 이것을 한 번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사후 세계 상태에서는 한 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성이 아홉배나 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에 이것을 들려줘야 한다 아픈 자들의 베개에 맞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죽은 자 옆에서도 이것을 읽어야 한다 이것을 널리 알려줘야 한다 이 가르침을 만난 자들은 행운이다 많은 공덕을 쌓아 무지의 어둠을 없앤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만나기가 어렵다 만난다 해도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가르침을 듣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영원한 자유가 얻어진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소중히 다루라 이것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과 단지 몸에 넣어주는 것으로써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사후세계의 중간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이 가르침은 여기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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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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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와미도호